한 달에 2,500만 원이 넘는 카드 결제를 하는 인플루언서가 있다고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로 활동하며 맥심 등 모델로도 완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신재훈 오늘은 신재훈 그녀에 대해 당신이 몰랐던 이야기를 저희 피플의 랭킹과 함께 알아보시죠 신재훈은 1991년생으로 키 165cm 몸무게 46kg의 시니컬한 눈빛과 베이글스러운 몸매가 보는 사람을 살살 녹이는 대한민국의 모델이자 인스타그램 인플루언서입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팔로우 수는 무려 280만이나 되는데요 평범한 회사원이었던 그녀가 인스타그램에 올린 사진을 한 사진작가가 눈여겨봤고 이를 계기로 모델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2018년 출판된 개인 화보집 아쿠아가 대박을 터뜨린 후 한정판매 형태로 다음 화보집 제니인 필리핀까지 출간하게 됩니다 SNS 초창기에는 비교적 자연스러운 일상도 많이 올렸지만 좋아요 수가 압도적으로 많았던 건 당연히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들이었는데요 이에 따라 점차 노출 수위가 높은 사진과 릴스를 업로드하며 할로우 수를 280만 넘게 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과도한 노출로 인스타그램 계정 정지가 반복되었고 현재는 월간 멤버십 구독 서비스를 제공하는 새로운 플랫폼에서 본인의 사진을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팬들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워낙 SNS에 파격적인 사진을 업로드하며 화제를 모았던 그녀이기에 자신에 대한 비판에도 쿨하게 응수하는 편인데요 한두리 쿨이 딸을 낳아도 똑같은 길을 걷게 하실 건가? 라고 돌려가기를 시전하였는데 얘 이 새끼야 내가 어때서 졸라 멋있는데? 라고 당당하게 응수하였고 성령, 몸매 포토샵 의혹 아플에도 오히려 아플러가 잘릴까봐 배려해주는 대범한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구독 방식의 새로운 플랫폼으로 옮겨간 신재은의 VIP 회원 구독률가 상당한데요 월 110만원의 구독률을 지불하는 회원들만이 매운맛 사진을 감상할 수 있다고 합니다 너무 심한 폭리라고 일부 팬들의 원성이 자자했지만 VIP 구독률을 지불하는 구독자가 충분히 많고 순환맛만 벌 수 있는 월 6에서 18만원대의 구독도 있기 때문에 굳이 VIP 구독률을 내릴 계획은 없다고 합니다 매월 110만원의 구독률을 꼬박꼬박 내면서 볼 정도의 사진인지는 비용을 지불해야만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저는 그럴 생각이 사진의 컨셉과 노출 수위만 봤을 때 당연히 미혼이라고 생각하셨겠지만 신재은은 유부녀입니다 2019년 강남의 한 호텔에서 화려한 결혼식을 올렸으며 신재은의 남편은 대기업 과장급 직원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남편과 시부모님들의 미쿡스러운 마인드가 존경스러울 정도입니다 결혼과 함께 신재은의 인기도 주춤할 거라 예상했지만 오히려 유부녀라는 타이틀이 더 자극적으로 다가와서인지 여전히 식지 않는 인기를 노리고 있다고 합니다 신재은은 본인의 한 달간 카드 지출 내역을 공유한 적이 있는데요 한 달간 지출한 금액이 무려 2500만원이 넘고 아직 살 게 많이 남았는데 라는 맨션을 남겨서 그녀의 플렉스를 과시한 바가 있습니다 대기업 과장급 남편의 수입으로는 절대 불가능한 소비 금액이기 때문에 그녀의 시댁의 재력에 대한 소문이 있었지만 신재은의 월 수입이 많게는 수업대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신재은이 돈을 보고 결혼을 했다는 게 아니라는 걸 증명한 셈이 된 거죠 신재은이 유부녀가 된 이후인 2020년에 인스타그램 DM을 통해서 은밀한 스폰서 제안이 온 것을 그녀가 그대로 캡처해서 스토리에 업모드한 적이 있습니다 신재은은 덩 싸고 있네 내가 돈 필요해 보이냐 라며 강하게 분모했는데요 과연 올 수억 원을 본인 힘으로 벌어들이는 신재은이 스폰 만남 따위가 필요할까요? 노출 수위가 높아서 색안경을 끼고 보는 시선은 많지만 자신의 일에 자부심을 가지고 항상 당당하게 임하는 신재은 앞으로도 그녀의 매력이 더욱 빛나길 바랍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해주신다면 더욱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